흥미로운 미술세계로 안내해 드리는 시간이죠. 미술랭 가이드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해 미술시장을 결산해 본다고요? 네, 한 해가 바뀌었으니 1월 중에는 현재의 글로벌 미술시장 데이터를 한번 정리해 드려야지 하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이런저런 이슈가 많아서 조금 늦어지게 됐어요. 그래도 설이 지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목력으로 해가 바뀐 거는 또 얼마 안 된다고 혼자서 이렇게 판별을 하면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세계 경매가 탑10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뒤에 10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 20점까지 알아보고자 하거든요. 그 이유가 탑10은 쉽게 바뀌지 않고 탑20까지는 되게 많이 바뀌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견고하고 어떤 것이 또 막 치고 올라오는지 그거를 같이 보려면 총 20점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2년에 탑10 안에는 새로운 한 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11번째부터 20점 사이에는 5점이 새로 편입이 되었습니다. 제가 소개해 드리기에 앞서서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내가 아는 혹은 좋아하는 작가 중에 몇 명이나 탑10 혹은 탑20 안에 있을까? 떠오르는 작가가 뭐가 있으세요? 뭐 우리는 학창시절 배웠던 작가 이름이 제일 먼저 떠오르죠. 피카소, 고흐, 고갱? 뭐 이렇게 쭉 이렇게 그런 순서대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 주신 작가들 모두 20 안에 듭니다. 다행입니다. 근데요. 세계 20위 안에 등 다는 것은 미술에 대해 잘 몰라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능성이 있는 그만큼 유명한 작가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1위부터 10위까지는 순서대로요. 다빈치, 드쿠닝, 세잔, 고갱. 고갱 나왔네요. 잭슨 폴로, 그리고 클림트, 마크 로스코, 앤디 워홀, 모딜리아니, 리이텐슈타인 이렇게 순이고요. 맞는 것 같기도 하면서 틀린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예상한 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마 11위부터 20위 사이에는 더 익숙한 작가들이 많으실 거예요. 11위부터는 순서대로 렘브란트, 조르주 세라, 세잔, 피카소, 고흐. 또 한 번 피카소, 고갱, 클림트, 제프쿤스, 에드워드 호퍼입니다. 뒤쪽에 조금 더 익숙한 작가들이 많죠. 어떤 작품인지 좀 살펴볼게요. 아까 1위 순서대로 할 때 1위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1위가 다빈치 작품이라 그랬는데 얼마 정도일 것 같으세요? 세계에서 가장 비싸면 얼마 정도나 될까? 몇백억 단위는 요즘에는 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한국도 100단위가 넘었으니까. 그렇죠. 몇천억 단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유추, 게스티메이션이라 그러는데 굉장히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2017년이죠.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살바토르 문디라는 세계 최고가 작품이요. 5천억 원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네요. 저는 한 1, 2천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천문학적인 수준이죠. 정확히는 4억 5천만 달러인데 요즘은 환율이 더 올랐지만 당시 환율로는 5천억 원 정도다라고 기사가 나면서 떠들썩했는데요. 이게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뒤 스토리 때문에 더 유명해요. 왜냐하면 50년 만에 7만 원이 5천억 원이 되었기 때문이죠. 7만 원이 5천억 원인데요? 아무리 50년 동안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벌어져도 너무 차이가 벌어지는데요. 그렇죠. 그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작품은요. 다빈치가 살아있을 무렵 16세기죠. 1500년 무렵에 프랑스 국왕 루이 12세의 의뢰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프랑스 공주가 영국 국왕인 찰스 1세와 결혼을 하면서 영국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200년간 자취를 감추다가 추후에 1958년 영국의 수집가인 리치먼드라는 사람이 경매 내놓으면서 세상에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벌써 400년이 지난 거잖아요. 훼손도 많이 되어 있었고 다빈치 제자의 작품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63달러 한화로는 7만 원이라는 초라한 금액에 낙찰이 되었는데요. 아무리 50년 전이라고 해도 7만 원이면 초라한 수준이 맞죠. 그렇죠. 이런 작품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저도 하고 싶은데요. 그러다가요. 2005년에 뉴욕의 미술 거래상이 이 그림을 1만 달러 그러니까 한화 1천만 원에 사들인 뒤에 6년간 복원을 합니다. 그런데 본래의 형태가 완전히 드러날 정도로 복원이 되니까 2011년에 감정 전문가들은 다빈치 작품의 진품이 맞다라고 하는 반전 결과를 갖게 되죠. 그 뒤에 2013년에는 그거의 8,000배 가격인 8천만 달러 즉 한화 900억의 개인간 거래가 됐다가요. 또 같은 해에 1,500억의 개인 거래가 되는 등 미술상이죠. 딜러를 통한 개인 거래가 이루어지다가 결국에 2017년 쏘더비를 통해서 4억 5천만 달러라는 세계 최고 낙찰가를 경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빈치 작품이라는 게 실제로 확인된 시점부터 따지면 한 10년 사이에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떴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비싼 이유가 뭐죠? 작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총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째는 절대적으로 얼마나 훌륭한가.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얼마나 귀한가. 즉 희소성이 어떻게 얼마나 있는가. 이렇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빈치는 유명한 예술가 중에서도 또 가장 유명한 예술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전 세계의 다빈치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정도로 르네상스를 꽃피우게 한 그런 예술가이자 과학자. 그런데요. 막상 다빈치에게 드로잉은 많았는데 이렇게 완성된 페인팅은 별로 없었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요. 생각해보세요. 다방면에 재능이 많았잖아요. 네. 이거 말고도 해부도 해야 되고 건축도 설계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잠산도 그렸다더라. 인체를 그렸다더라. 맞아요. 아, 그게 다 드로잉이었구나. 네. 거의 다 드로잉이고 이거는 이제 유화 혹은 템페라. 그러니까 컬러감이 들어간 우리가 보통 페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종류인데 이런 게 고작 세상의 스무 점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페인팅 스무 점 중에 하나 더 생긴 거니까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네요. 게다가 이 경매를 진행했던 옥션 크리스틴은 이 작품이 남자 모나리자라고 별명을 붙이면서 홍보를 했거든요. 남자 모나리자요? 아, 그러니까 모나리자가 다빈치 작품 중에 되게 상징적인 작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나리자의 남자 버전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유명한 작품이 될 거다. 다빈치의 상징적인 작품이 될 거다. 그럼 모나리자 수준이 되는 거네요? 그렇다고 이제 얘기를 한 거죠. 홍보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이렇게 천문학적인 낙찰가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이후에 이 작품이 뭐 아닌 것 같다. 진품 아닌 것 같다. 제자가 그린 것 같다. 하면서 그 논란은 계속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몇백 년을 하신 다빈치 작품이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작품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이거 다빈치권에 이렇게 한 다음에 가격이 5천억 원까지 뛰어올랐으니까. 이게 진짜 맞나? 저도 좀 의심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프랑스의 루브르 박물관 연구팀은요. 다빈치가 사용했던 나무판자이기도 하고 사용했던 기법이 활용됐다는 점에서 다빈치 작품이 맞다고 2018년에 다시 한 번 결론 내리기는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논란은 끊기지 않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10위까지 작품들이 그럼 다 이렇게 비싸요? 아니면 최고가 경신이 또 될 수 있는 겁니까? 말씀하셨던 아까 상상하셨던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천억, 이천억 원 정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분간 최고가 경신은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다빈치의 또 다른 작품이 나오지 않는 한 1위를 넘어설 만큼은 좀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게 2위 작품은 3억 달러이고요. 그러니까 뭐 한 3천억 원대, 4천억 원 사이 이 정도이고요. 10위는 1억 6천만 달러 정도로 한 2천억 원 정도인데요. 5천억 원을 능가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실 이게 5천억 원, 2천억 원 다 너무 천문학적인 숫자라서 저도 머릿속에 안 그려지는 숫자인데요. 뜬그름지 않는 숫자 같죠. 그런데 어쨌든 저는 이 탑10 리스트 중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아까 서두에 탑10 안에는 1개가 새로 들어왔고 그 이후 10개는 5개가 들어왔다고 했는데 앞에 들어온 첫 번째, 그러니까 유일한 한 작품이요. 2022년 작년 5월 크리스티 경매에서 샤세이지 블루 마릴린이라고 하는 앤디 워홀. 그 얼굴 그린 거잖아요. 맞아요. 앤디 워홀 작품 중에 제일 유명하잖아요. 네, 앤디 워홀의 작품 편입이 됐거든요.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었었어요. 왜 팝아트, 특히 앤디 워홀 작품이 탑10이 들어온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왜냐하면 그 이전에는 탑10 안에 가장 많았던 미술사조는 추상표현주의이기도 하고요. 팝아트는 사실상 거의 없었어요. 물론 2017년에 로이 리텐슈타인의 작품이 처음 한 번 속한 이후에 지금이 두 번째 팝아트인데요. 세계 경매가 순위에 이런 팝아트들이 5년 전에 처음으로 나오고 작년에 또 처음으로 나오고 하면서 팝아트가 슬슬 올라오기 시작하네라고 제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가 팝아트라고 하면 옛날에 실크 스탠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실크 스크린이라고도 하고 스탠실이라고도 하고. 쭉쭉 찍어서 그냥 내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좀 있기 때문에. 보통 마스터피스, 걸작, 명화 이런 단어랑은 좀 안 어울리죠. 팝아트 그거 유명하고 기분 좋고 앤디 워홀 유명하지 마를린 뭘로 그거 나도 알지 꽃도 알지라고는 하지만 마스터피스, 렘브란트, 고흐 이런 느낌이랑은 또 진중함의 느낌이 살짝 다르기는 하단 말이에요. 다른 거는 유일성 같은 게 있는데 팝아트는 그렇지 않을 것 같은. 그렇죠. 저만의 약간 착각이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진행자님만의 착각은 아닌 것 같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팝아트는요. 그런 다른 명화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는 그런 걸작들과는 태생부터가 좀 다른데요. 팝아트의 대표적인 작가가 딱 이렇게 두 명이 맞아요. 앤디 워홀과 로이 리이텐슈타인인데 리이텐슈타인은 1960년대 그러니까 활동할 때 뉴욕타임즈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형편없는 예술가 중 하나다라면서 지목되는 수모를 겪었거든요. 그런데 이제야 점점 컬렉터들 인식이 변화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년 전만 해도 탑10 리스트의 팝아트는 없었고요. 그리고 작품들도 1800년대 작품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렇게 새로운 장르의 작품들과 그리고 1960년대 작품들이에요. 이거는 최신 작품들이 이제 탑10들에 서서히 올라오는구나 하고 느껴지는 것이 마치 대중예술이 클래식으로 좀 변하는 과정처럼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작품의 가격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컬렉터들의 취향을 반영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제 눈에 딱 띄는 그런 장르인 것 같아요. 결국은 컬렉터의 생각이 바뀌면은 가격도 바뀌고 맞아요. 경매가가 결국은 제일 높은 경매가가 돈이냐 안 되느냐가 결정은 지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뭐랄까 저도 돈 있으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팝아트라고 하면은 그냥 영문을 우리가 우리말로 풀이를 하면은 대중적인 미술 그런 거잖아요. 파퓰러 대중의 대중적인 대중적인 미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전 미술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는 인식이 좀 있거든요. 팝아트 하면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진회장님께서는. 팝아트요? 그냥 포스터에 들어가는 약간 좀 뭐랄까요? 디자인스러운 비비드한 컬러의 그런 느낌도 있고요. 혹은 캐릭터가 있거나 그리고 주로 이제 웬디 워홀 얘기도 나왔지만 마릴린 먼노를 소재로 한다거나 아니면 만화 속 주인공을 소재로 한다거나 이러니까 이게 왠지 전통적인 미술에 좀 비껴나 있는 것 같고 네. 그렇죠. 그래서 가격도 그렇게 많이 안 나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다들 팝아트에 들어있는 소재 자체가 어떤 상품, 유명한 상품 브랜드이거나 유명인이거나 아니면 유명한 만화 캐릭터라거나 이러니까 팝아트 자체가 어렵지 않고 쉬운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팝아트가 출연한 배경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단순히 귀엽고 친숙해서 대중들이 이런 걸 좋아하겠지 좋아하는 거 내가 그려야지 하고 그린 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런 것보다는 기성 미술에 대한 어떤 저항정신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저는 팝아트의 중요한 속성은 기득권에 반발하는 그런 저항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요즘의 팝아트는 귀엽고 캐릭터가 있고 색깔이 밝으면 팝아트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번 드려보고 싶었어요. 미술평단의 생각하고 일반 대중의 생각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맞다는 저도 이제 사실은 새롭게 생각을 하게 된 건데 맞다고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미술이라고 하면 약간 고고하고 접근하기가 어렵고 추상미술 같은 경우에는 막 그냥 페인트 뿌려놓은 것 같고 무슨 의미야 대체 저거 봐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미술이 왜 그래야 돼? 라고 도전장을 내민 것 같은 느낌? 맞아요. 정확하게 해석하셨네요. 실제로 팝아트가 태동하기 직전에 유행했던 미술사조는 추상표현주의거든요. 잭슨폴록이라든가 마크로스코나 그 사람들은 정신적 영역의 고고함을 그리기 때문에 아무나 알아보긴 사실 힘들잖아요. 저게 뭘 그린 거지?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이미 배워서 알기는 하지만 그 작품을 보고 이 작품이 참 좋다라고 감상했던 사람들은 최초에는 정말 소수였거든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일종의 지적인 사람들. 네. 추상은 물값 막 뿌린 것 같고 내가 해도 저 정도는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정확해요. 실제로 제가 10년 전만 해도요. 이후한 작품이 전시되어 있는 전시를 보러 다니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정말 피식 웃으면서 저도 하겠어요 라고 했던 분들이 계셨어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그때는 단색화가 유행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대놓고 코웃음 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이 아티스트들은 보통은 좀 방골기질이 강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급 예술과 저급 예술을 구분하는 그런 추상표현주의 혹은 기득권 기성미술 시장의 좀 환멸을 느낀 아티스트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저항정신을 표출을 하는데요. 로이 리이텐슈타인은요. 가장 전통적인 고급 예술의 방식을 사용하지만 가장 저급한 이미지를 담아냅니다. 이 의도적으로. 네. 사실 리이텐슈타인도 그전에는 추상표현주의 작품을 그렸었어요. 그런데 그가 팝아트를 처음 시작하게 된 거는 아들의 말 한마디 때문인데요. 6살 아들이 미키마우스 만화책을 가리키면서 아빠는 이렇게 잘 그리지 못하죠?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보기에는 추상표현주의는 잘 못 그린 낙서. 예술계가 무시하는 미키마우스는 잘 그린 그림인 거예요. 뭔가 머리를 한 듯 딱 맞은 것 같겠죠. 그래서 리이텐슈타인은 이렇게 아이들도 좋아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만화를 예술계는 굉장히 저급하다고 만화라고 무시하는데 내가 이거를 그 고고한 콧대 높은 미술계에 이 이미지를 차용해야지라고 하면서 미키마우스, 버니 같은 그런 만화 캐릭터 이미지를 작품에 차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만화 이미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망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망점 때문에 그의 작품은 멀리서 보면 만화 인쇄물처럼 보이는데요. 아까 포스터 같다고 하신 것처럼 그런데 직접 보면 모두 소두로 하나하나 점을 그려넣은 그런 수작업 작품입니다. 붓으로 그린 거예요? 그게? 네. 리이텐슈타인 작품은 다 붓으로 그린 겁니다. 그렇군요. 망점을 찍어서. 네. 그런데 웬디 워홀은 아예 인쇄한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실제로 인쇄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상업주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웬디 워홀이 조금 더 상업적이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그거는 저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상업주의의 사전적 의미가요. 무엇이든 돈벌이가 되면 하는 것. 이런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워홀이 훨씬 더 상업적인 문법을 차용한 건 맞지만요. 상업적으로 돈 되는 건 다 해야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사겠지 하고 그걸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홀의 전공 자체가 상업 미술이기는 합니다. 원래 잡지나 일러스트 제작에 활용되는 그런 기술을 배우는 그런 학과였고요. 상업 미술이라는 것이. 그리고 원래는 보그, 잡지사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32살이 되면서 상업 미술이 아닌 순수 미술의 세계로 옮겨가는데요. 처음에는 배트맨이나 슈퍼맨 등의 만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제작을 하다가 리이텐슈타인의 망점 작품을 보고 이건 내가 못 따라하겠다. 내가 지겠다. 이러면서 그 주제에서는 손을 떼죠. 그 대신에 캔벨 수피나 콜라병, 코카콜라 이런 유명한 상품이나 마릴린 멀로, 엘비스 등 유명인들 그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워홀의 이러한 물질문화, 자본주의, 매스미디어 이런 소재가 돈의 혈안이 되어서라기보다는 기득권의 도를 던지기 위해 차용했다고 보는 편이거든요. 오히려 자본주의를 비꼈다고도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데 좀 재미있는 거는요. 기득권의 도를 제대로 던지면요. 그 사람이 기득권이 되더라고요. 워홀의 경우에는 심지어 스튜디오도 팩토리라고 부르면서 공장이라고 불렀고 조수들을, 어시스턴트들을 조수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워커, 공장 노동자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고용을 하는 그런 상업적인 시스템을. 그런데 실제로 그가 만들어낸 그런 상업적인 문법을 차용해서 만든 작품은 결국에는 상품이 아니라 이렇게 아주 비싼 기득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고급 미술이 결국에 되었죠. 비유하자면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미슐랭 셰프가요. 왜 파인다이닝에는 떡볶이나 라면이 들어가면 안 될까라는 질문으로 시작을 해서 미슐랭 레스토랑에 떡볶이를 재해석해서 메뉴를 냈더니 스테이크보다 더 인기가 좋았다. 이런 사례같이 제가 볼 땐 느껴지긴 하네요. 어쨌든 새로운 시도를 한 미술사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멋진, 재밌는 사람인 거죠. 이 코너에서 끊임없이 강조하셨던 것처럼 미술에서는 개념이 중요하다. 이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요. 그런데 예전에 한 중세시대 화가들 보면 렘브란트도 마찬가지였고요. 주로 이제 귀족들이나 왕가에서 고용하다시피 주문 발주를 하잖아요. 그것도 어찌 보면 주문받으면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거야말로 내가 나의 작품 개념을 넣은 게 아니라 정말 돈 받고 그린 작품이거든요. 어찌 보면. 팝아트만 유독 상업주의로 바라보는 것도 좀 억울하긴 하겠어요.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워홀의 작품은 주문을 발주받아서 만들었다기보다 본인이 예술 작품 개념을 넣어서 창작을 한 좀 더 순수한 작품이고 렘브란트의 초상화는요. 실제로 렘브란트가 그 당시에 귀족 초상화를 너무 많이 그려서 1년 만에 몇 층짜리 빌딩을 샀다는 일화도 있거든요. 그렇게 좀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만류는 그렇게 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잘 나갔기 때문에 중간에 좀 콧대가 높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어쨌든 귀족 초상화들의 주문을 받아서 그린 것은 상업주의적이다라고 안 하는 이유가 우리 머릿속에 뭔가 고전적인 명화는 상업적이지 않고 이런 팝아트는 상업적이야 라고 좀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어서 이 탑10, 탑20 리스트들을 좀 더 살펴보면요. 작가들의 국적이나 활동 장소는 그 탑10 안에는 미국이 50%로 가장 많았고요. 11위에서 20위 사이에는 프랑스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우리 예상대로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네요. 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요. 미국이 해계모니를 쥐기 시작한 것은 얼마 안 됐거든요. 유형을 중심으로 해서. 네.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꽤나 수백 년간의 미술의 역사는 다 유럽에서 주도를 해왔고 미국에서 미술이 이제 뭔가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한지는 고작 100년밖에 안 됐다고 보는데요. 그런데 50%가 미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네요. 또 어떤 면에서는 역사와 작품의 개수와 점수와 예술가들의 배출된 숫자와 이런 걸 봤을 때는 또 어떤 면에서는 또 달리 고무적인 것 같아요. 미술 시장 바뀌는 거 보면 미국으로 갔던 게 영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중국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앞으로 탑 20, 20위 정도 안에 중국이나 영국 작가들의 작품이 많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미술에서 물론 미술 시장의 중심은 역시 미국일 수도 있겠지만 영국에 요즘 이제 현대적인 작가들, 굉장히 젊은 작가들 많이 생겨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작품들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미술 시장도 바뀌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언젠가는 그렇게 분명 들어갈 텐데요. 이를테면 데이빗 호큰이라든가 이런 작가들도 영국 출신이거든요. 아쉽게 21위에 랭킹이 됐어요. 원래는 20위 안에 들어있다가 살짝 밀려났는데 아직 생존 작가잖아요. 여기에 20위 안에 지금 생존 작가는 거의 유일하게 제프 쿤스 한 명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제프 쿤스의 작품은 어쨌든 조형물이라서 좀 더 값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하면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 작가들도 이쪽에 들어갈 가능성도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요. 여전히 탑10 안에는 미국이 50%로 가장 많다. 한동안은 파바티류의 작가들, 작품들이 좀 재조명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들기는 합니다. 물론 아무도 모르는 거지만요. 지난해에 그리고 이제 탑11에서 20위 사이에 편입된 5점의 작품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작품들이 조르주 쇠라, 그리고 세잔, 고흐, 고갱, 클림트 등 여기에서 클림트 빼고 4명은 다 프랑스 출신의 인상주의 맥락의 작가들 있거든요. 인상주의, 신인상주의, 탈인상주의 이런.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런 고전주의적인 작품들이 원래는 10위 안에 더 많았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는 추상표현주의 작품들이 많이 차질을 하더니 팝아트가 오더니 이런 작품들은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기는 하지만 약간 11위에서 20위 사이에 랭킹이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기는 합니다. 그러면 갑자기 문득 궁금해진 게요. 작가가 젊은 시절에 그린 작품이 더 비싸게 거래됩니까? 아니면 나이가 좀 먹었을 때 그렸던 작품이 더... 어떨 것 같으세요?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사실상 상황마다 다르다고 보는 게 맞을 텐데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는 개념이 견고해지고 테크닉도 더 좋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비싸지는 작가들도 분명히 있는데요. 그런데 이 탑10 안에 든 작가들의 평균 나이는 40.7세 그리고 탑20 안에 들은 작가들은 41세였어요. 생각보다 젊죠. 젊었을 때 그린 작품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한 워홀의 경우에는 59세까지 살았지만 36살 때의 작품이 탑10 안에 들었고요. 리이텐슈타인도 70세가 넘어서까지 살았지만 39살에 그린 작품이 탑10에 올랐거든요. 이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사실 젊어서 그린 작품이 가치가 더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경우에 따라서 젊은 시절 작품이 더 각광받을 수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1960년도에 처음 팝아트가 출연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태동을 같이 했던 작품이라서 더 많이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군요. 예를 들면 젊은 시절 창작력이 불타오를 때 그린 작품은 더 예술적으로 높은 가치 평가가 이루어질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제 선입견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런 세계 동향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작가들은 어때요? 아마 이런 국제적 동향이 한국 미술계에도 언젠가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한국 미술의 탑10 리스트에는 8점이 미국 추상표현주의에 영향을 받은 김한기 작가의 작품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박수근, 이중섭의 작품은 약간 근대, 한국으로 따지면 현대보다는 근대 작품에 가까운데요. 사실 이미 한국에서도 국내 팝아트 장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는 하죠. 앞으로 탑10 리스트에까지 올라오기까지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꽤 걸릴 거예요. 그래도 언젠가는 좀 랭킹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우리나라 화가가 여기 탑10 안에 들어가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세계 탑10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탑10에. 하여튼 세계의 어떤 미술 시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서 유익했습니다. 오늘 미술랜 가이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픈 갤러리 홍지혜 디렉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